상대로 지난번에도 썼던 지어빵을 썼는데 자, 이번에 좀 면횡이 된 것 같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여의치 가짜 끌고 나옵니다. 에라가 스미스도 맷첩이 되어 있는데요. 양인형에게 양인형 한 템포 빠른 공격! 어느 포지션이 누구와 스위치가 되든 간에 잘 따라 낼 수 있다는 게 상농선이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공이 잘 돌지 않았습니다. 양인형에게 정면 점프 실수는 올라가 있습니다. 한채진 과감하게 골밑까지 선파로 유도를 해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자, 혜윤이 던집니다. 좌중간에서 상대로 마무리되지를 못합니다.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는 삼성생명 우우중간 45도 처음 말씀해 주신 대로 신한은행도 달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톤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김단비 김단비 앞을 하게 맞혔습니다. 아, 좋았어요. 반원 조국 쇼시였습니다. 우우중간 박하나 사사 사사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오, 김단비 배혜윤, 우중간 김단비와 매첩이 됩니다. 다시 배혜윤 좌중간 열어줍니다. 이주현의 승적... 신한은행의 공격, 정연. 자, 골밑! 블락에 걸렸습니다. 배혜윤이 짤라! 이장연이죠? 지금 들어가서 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뻔했는데. 골을 뺏기고 마는 스미스입니다. 김한별이 쳐냈습니다. 바운스패스, 배혜윤. 정연! 이걸 성공시킨 선언언 점프점! 그러나 백무드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배혜윤 선수가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라나 스미스가 발목이 좀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혜윤에게 스미스에... 정면 이주연. 다혜윤에게 연결합니다. 오, 정면! 다혜윤. 김한별이 섭점, 막대응! 섭점으로 막대응을 하는 김한별입니다. 다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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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혜윤.